안녕하세요 아트미디 M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아날로그 케이블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디지털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케이블은 아날로그 케이블처럼 입력과 출력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마스터와 슬레이브 이런 관계까지 형성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매력은 확장성이죠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케이블을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와 홈오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피디아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 스피디아이프는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준말이죠 비록 하나의 케이블이지만 두 개의 채널을 주고받는 디지털 입출력 방식입니다 보통 홈오디오에서는 스피디아이프가 사실 더 좋은 데크로 연결해주는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프로오디오에서는 물론 스트레오 신호를 받아서 출력되는 용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받아서 확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을 보시면 저번에 아날로그 영상 때 보여드렸던 RCA 케이블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결하자마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홈오디오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간단한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오디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설정이 좀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말로 계속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안텔롭 아마리 컨버터와 파이어페이스 UC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콜라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어페이스 UC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8개가 아니라 10개까지 꼭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런 믹서를 통해서 소스들을 연결해서 마스터 아웃을 라인 7, 8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부족한 소스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멀티트랙 개념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두 채널로 그냥 통으로 받아서 보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디 IF가 지원되는 다른 두 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파이어페이스 UC의 확장용으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손실 없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으로 받은 소스를 그대로 파이어페이스 UC의 추가적인 채널로 확장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안텔롭 아마리의 두 개 입력을 파이어페이스 UC의 추가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장용이 될 아마리의 스피디 IF 아웃과 메인이 될 파이어페이스 UC 스피디 IF 인의 동쪽 케이블 연결하면 이 아마리의 두 개 입력은 파이어페이스 UC 입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리 입력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보면 아래미의 꽃 토탈 믹스의 스피디 IF 채널에 아마리를 통해 들어오는 두 개의 시그널이 독립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트랙 레코딩으로 채널별로 시퀀스에서 따로 녹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믹스의 여러 사운드를 라인 입력으로 다 받으면 당연히 물론 그 소리들을 다 녹음할 수는 있겠지만 멀티트랙 레코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믹스에서 잡아준 밸런스 그대로 들어가고 따로 트랙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믹스에 연결된 소스들을 따로 이펙트를 먹여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옵티컬 케이블입니다 이 옵티컬 케이블의 경우는 두 가지 포맷을 지원합니다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스피디아이프와 에이닷이라는 포맷을 지원하죠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채널 수 차이입니다 스피디아이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다르게 생겼어도 어쨌든 둘 다 받을 수 있는 채널 수는 두 개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주로 에이닷과 스피디아이프 모두 지원되는 옵티컬 입출력을 가진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패널 같은 데서 스피디아이프로 쓸 건지 아니면 에이닷으로 쓸 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닷은 무엇일까요? 에이닷은 알레시스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라는 뜻입니다 홍선 대원군 시절 바로 바로 이런 테이프 레코더로 레코딩을 받았습니다 테이프 레코더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테이프 레코더 역사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테이프 레코더의 경우는 총 8트랙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 에이닷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일이 다 연결해서 레코딩을 해줬지만 에이닷이 생기면서 아날로그 입력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로 바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 좋은 컨버터나 마이크 프리나 이런 장비들을 그대로 무손실로 이 테이프 레코더에 전달해서 녹음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기술이 그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적용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대 8개의 채널까지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번에는 예를 들기 위해 이 베이페이스를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페이스는 총 이렇게 4개의 아날로그 입력이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입력이 더 필요하다면 이쪽 측면에 보이시는 이 에이닷을 통해서 디지털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폴로와 이 베이페이스를 에이닷으로 연결해서 아폴로에 있는 유니점 프리 채널들을 바로 베이페이스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케이블 역시 아폴로에서 베이페이스로 쏠 것이기 때문에 아폴로의 옵티컬 아웃에서 베페이 옵티컬 인으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옵티컬 아웃에 연결하면 이렇게 케이블에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광케이블이라서 광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베이페이스, 토탈믹스에 에이닷 1에서 8까지 모두 아폴로의 유니점 프리와 그 외 라인 입력들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최대 8채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샘플레이트, 즉 해상도를 올려줄 때마다 채널이 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44.1에서 48까지는 총 8개 채널을 보내줄 수가 있고 88.2에서 96까지는 4개 채널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176.4에서 192까지는 2개 채널밖에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내줄 수 있는 정보량의 대여복 때문이겠죠 어쨌든 정말 마법과 같이 2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합체를 시켜줍니다 또는 마이크 프리나 컨버터를 합체시켜주는 거죠 진짜 편리하고 레코딩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시스템이죠 그럼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케이블은 바로 이 AS-EBU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보시면서 아마 몇몇 분들은 어? 저거 마이크 케이블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전혀 방식이 다른 디지털 케이블이죠 이 AS-EBU 또는 AS3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 그리고 유럽의 방송연맹이 합작해서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방송국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결 방식이죠 이 AS-EBU 같은 경우도 스피지아이프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채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디오 인터페이지나 컨버터 보면 AS-EBU랑 스피지아이프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후면부나 이런데 보면 AS-EBU XLR 단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스피지아이프 코엑셔럼만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한쪽은 이런 코엑셔럼도 동축이고 다른 반대쪽은 XLR 메일이거나 아니면 XLR 핀메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케이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주로 탑재된 단자들을 위주로 보여드린 거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마디도 있고 단태도 있고 LVB 있고 하지만 사실 프로토콜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지원되는 채널 수 그리고 단자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OO 클락인데요 이 클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름 그대로 시계입니다 시계 두 장비의 디지털 신호 송수신에 대한 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디지털 노이즈 또는 디터라고 불리는 이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면은 워낙 디지털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마스터 클락을 따로 써요 굉장히 비싼 제품으로 그렇게 해야 전 장비가 다 안정적으로 클락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디지털 출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마스터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 입력을 받는 장비가 좀 더 클락이 좋다 하면은 디지털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입출력을 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장비를 마스터 클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디지털 연결 방식은 확장 또는 무손실로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 방식이다 주로 오인페이에 탑재되어 있는 연결 방식들은 A.SpeedIF 그리고 ASEBU다 SpeedIF와 ASEBU 같은 경우는 각자 두 채널씩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에덱 같은 경우는 샘플레이트에 따라서 최대 8채널까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디지털 레코딩의 경우에는 클락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더 좋은 클락을 갖고 있는 장비로 마스터를 잡아준다 방금 얘기한 세 가지 프로토콜 말고라도 다른 프로토콜들이 있지만 결국은 채널 수와 그리고 단자 모양의 차이다 그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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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